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청년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름통장에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중증장애인 고용률이 전체 장애인 고용률과 전체 인구 대비 고용률에 비해 매우 낮고 중증장애인의 빈곤율이 34.5%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이름통장 참여자 1,000명을 신규로 모집합니다. 지난해 첫 발을 내딛은 이름통장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청년 중증장애인의 미래 씨앗자금 형성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름통장은 참여자가 3년간 매월 저축하면 서울시가 매월 15만 원씩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만기 시 최대 1,260만 원과 이자를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신청 자격은 가구원의 합산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5세 이상에서 34세 이하 청년 중증장애인입니다. 다만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신용유의자인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구원 중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최종 참가자 발표는 오는 7월 말이며 합격자는 8월 초 약정식과 함께 저축을 시작하게 됩니다.